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여행 일수가 전년 대비 40.6%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및 숙박업소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인데요. 지난해 이벤트 참여자만 무려 78만 명, 약 4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왔던 숙박대전. 과연 어떤 이벤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빠르게 혜택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숙박대전 이벤트는 침체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숙박할인 이벤트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숙박업소 시설 예약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인터파크, 야놀자, 웹투어, 여기 어때, 티몬, 포함 49개의 사이트상에서 절차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하면 7만 원 이하 숙박업소의 경우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업소의 경우 3만 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제공된 할인 쿠폰은 발급받은 날에 오전 10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이내 예약 취소 시 사용한 할인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된 쿠폰은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파 스케줄이나 숙박업소 예매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취소 수수료는 일반 예약과 같이 숙박시설의 개별 약관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본 할인 행사는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해 쿠폰 발행이 가능하였으며, 5월 8일까지의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예약 시간 기준이며, 6월 6일 안에 입실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케줄상 당장의 여행이나 외박이 힘드신 분들은 6월 6일 내에 일정으로 우선 예약을 해놔도 되는 것이죠. 쿠폰 사용 가능업소는 관광지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한옥, 호텔, 혼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으로 국내 숙박업소 시설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등록 숙박시설 및 캠핑시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사용이 불가하며, 대실 이용 시에는 할인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할인 이벤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선착순으로 발급되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에 갱신되며, 해당 날짜에 정해진 수량의 쿠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해집니다. 따라서 이길 오픈 시간까지 대기 후 재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집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 사이트 내에 보도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로 전화문의 동안 가능합니다. 산보로 콜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객을 위한 카카오톡 체포 서비스도 있다고 한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2022년 숙박할인 이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발급 조건이 없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 모두가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